네. 이번 시간에는 Solid Tools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olid Tools. Solid가 뭘까요? Solid. 이 Solid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3D 프린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Solid 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제 그 가상인 3D 모델링이 현실에 어떤 있는 실제 물건과 같은 속성으로 되려면 해당 모델링이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3D 모델링 두 개의 오브젝트는 서로 부딪혔을 때 서로 통과하거나 같은 자리에 겹쳐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로 튕겨내려면 서로 부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한 번 또 정리해 보면 내부하고 외부가 분명히 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부피가 가능하겠죠? 글자 중에 O 있잖아요. 영문 O. 영문의 O는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C는 어떤가요? C. 원이랑 아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외부가 얘는 안쪽에 외부하고 안쪽이 구분이 되니까 바로 면이 생길 수 있었지만 얘는 면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 내부 외부가 불분명하잖아요. 여기도 내부 우리가 보면 얘는 당연히 내부 내부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요. 내부인지 외부인지 불분명하죠?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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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불분명하다고요. 내부 외부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분명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3D도 마찬가지 이 입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부하고 외부가 구분이 분명하게 돼야지 걔를 솔리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어쨌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을 해줘야 메이크 그룹을 해줘야지 솔리드 그룹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 상태는 솔리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집 상태 아까 뭐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러면 그냥 이렇게 선택되는 건 모델링이 두 개가 똑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모델링이 이제 똑같은데 겉보기는 똑같죠? 근데 얘는 솔리드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그냥 면이라던가 이렇게 불러요. 얘는 솔리드가 아닌 거예요.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솔리드가 되려면 그룹화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얘는 솔리드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네 개가 솔리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클릭을 했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어딘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터져 있죠? 아까 C 아크와 원의 차이 얘는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쪽과 내부와 외부를 얘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 면을 채워주면 이렇게 채워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솔리드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있는 이 선 때문에 그래요. 이 선 지워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여기 바깥에 있으면 찾아내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네.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네. 또 아니에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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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선을 지워주셔야 되고 네. 그러면 그러면 솔리드가 되죠. 네. 중간에 이 면 중간에 있는 이런 라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런 라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솔리드하고 근데 이제 라인이 이렇게 별도로 낱개로 존재하면 그룹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피 계산하는데 얘는 이제 애매하니까 얘는 빼버린 거죠. 물론 뭐 얘는 왜 안 되냐? 뭐 되냐? 뭐 이런 문제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스케치업이 정이 내린 거에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게 멀쩡하고 확대해 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다 찾아보면 얘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더블클릭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선택되느냐면 편집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룹이 또 있네요. 그 안에 그룹은 뭐예요? 솔리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안에 그룹이 있는 형태. 그룹이 두 번 돼 있거나 세 번 돼 있거나 이러면 솔리드가 아닙니다. 까다롭죠? 솔리드는 좀 까다롭습니다. 솔리드 개념은 조금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는 거는 이후에 이제 어떤 솔리드 툴즈라던가 이런 기능을 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얘는 솔리드 안에 그룹이 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부에서 익스플로드 한 번 해주면 솔리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얘는 아까 얘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얘는 선이 아니라 그냥 면만 존재하네요. 이것도 역시 솔리드가 아닙니다. 솔리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었다고 봅시다. 자. 솔리드가 아니죠? 아까 제가 분명히 여기 라인 안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고 했는데 얘는 왜 그럴까요? 얘는 안에 이렇게 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면을 지우고 이 면을 지우고 이 뚜껑을 다시 한 번 덮어주면 얘는 솔리드가 됩니다. 네.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조금 솔리드 개념에 분명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예제 사례에 풀어 가면서 그때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솔리드에 대한 내용은 솔리드 정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솔리드 툴즈를 한 번 직접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툴즈라는 이 기능은 루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 처음에 이제 깔면 들어 있는 개념인데 아이콘의 모양이 지금 여섯 개가 있죠. 여섯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볼게요. 첫 번째 건 out shell이라고 돼 있어요. out shell out shell out shell은 어떤 개념이냐면 두 개의 솔리드가 예를 들어서 겹쳐져 있을 때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얘를 눌러주면 한 덩어리로 합쳐줘요. 한 덩어리로 합쳐주는 게 이제 out shell인데 그러면 out shell과 여기 하나 건너뛰어서 union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union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는 ctrl z로 돌아가서 이 케이스에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두 개가 union도 합쳐주고 out shell도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이제 똑같이 합쳐주는 기능인데 out shell은 out shell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브젝트가 이런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자 이런 애를 저희가 이제 follow me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자 여기서 follow me 선 클릭하고 follow me 자 이걸 이걸 누르면 구인데 안에가 어떻게 생겼나요? 안에가 여기 이렇게 원기둥 같은 게 빠져있는 형태죠. 자 얘를 make group 했더니 solid 에요. 그래서 solid인데 확인을 해보면 explode 해보면 자 여기서 얘를 지워보면 제가 잘못 복사했네요. 이 전체를 다 복사해서 explode 하고요.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어때요. 이 안에 이만큼의 이제 공간이 하나 있어서 안쪽에 비어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보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어요. 확인을 해드렸고 자 확인을 해드렸고 얘하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두 개가 solid니까 이 두 개의 solid가 이거 전체가 그룹이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유니온과 아웃실의 차이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 두 개를 유니온을 했을 때는 안쪽의 영역이 남아있어요. 안쪽에 영역이 근데 이 두 개를 아웃쉘을 주면 안쪽의 영역이 없어졌어요. 원기둥에 대한 부분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아웃 아웃쉘을 더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유니온 보다는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웃쉘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남길 이유가 없죠. 안쪽에 들어가서 볼 거 아니면 그래서 그 차이점만 좀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 이거 할까요. 자 나머지는 모양 그대로입니다. 두 개를 해 놓고 얘를 눌러주면 네 교차점만 나오고 또 이 서프트랙트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주는 건데 서프트랙트는 이제 먼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만약에 이걸 먼저 선택하고 쉬프트 누른 다음에 얘를 선택했다. 그럼 1번 2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돼요. 1번으로 선택했던 게 빠져 없어지는 거예요. 1번으로 선택했던 게. 자 그리고 이거는 음 이 버튼을 먼저 누르면 이렇게 돼요. 얘를 클릭하고 1번이라고 표시되죠.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먼저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고 했느냐 아니면 네 얘 두 개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 뭐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 편한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서브트랙트하고 비슷한 기능인데 트림하고 스피릿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어 자 얘하고 얘가 두 개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1번 2번 하면 이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형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이렇게 없어졌죠. 근데 이런 경우 어떤 게 좋을까요. 뭐 그런 거 있겠죠. 얘 오브젝트를 그냥 남긴 다음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얘랑 겹쳐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 또 이렇게 겹쳐져 있다. 근데 이제 이걸 활용하면 서브젝트를 활용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없어지고 아 다시 얘를 먼저 네 1번 2번 이렇게 하면 얘가 자꾸 없어지니까 얘에서 또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는 거죠. 트림을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얘는 남기고 얘 얘 그 다음에 또 클릭하고 얘 얘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클릭하고 1번 2번 2번 이렇게 해도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를 이걸 기준으로 뺄 때 이럴 때는 스트림 쓰시면 되고 스피릿은 음 이런 거죠. 여기서 이걸 하고 얘를 눌러주면 다 조각조각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서로 따지고 가운데 걸 안기고 네 뭐 간단하죠. 네 솔리드 툴즈에 대해서 좀 네 배웠고 자 여기서 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어 얘를 보면 얘를 보면 솔리드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아 자 이 그 실리콘 실리콘 실린더 원기둥 여러 개가 하나로 지금 합쳐져 있고 이 공 모양에서 얘를 빼려고 해요. 빼려고 하는데 클릭해 봤는데 얘도 솔리드고 얘도 솔리드니까 네 서로 어 솔리드 툴즈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얘네들이 다 개별적으로 편집 상태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씩 다 그룹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 딱 클릭해 보면 솔리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빼고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체 선택하고 익스플로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안에 그룹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한번 빼볼게요. 빼려면 어떻게 한다고. 서브트랙트였죠. 서브트랙트 서브트랙트 서브트랙트하고 먼저 빠질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빼고 2번에서 빠지게 했더니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좀 하죠. 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리드 개념과 솔리드 툴즈를 잠깐 사용을 해 봤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음 더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어 경험을 좀 해 보도록 하고요. 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